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 여행객에서 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2003년 SARS-CoV-2의 친척벌증 되는 바이러스로 발견이 됐는데요. 초기에는 SARS-CoV-2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로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서 많은 괴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유행했던 점으로 2009년 H1N1 이후로 다시 한번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의 선포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죠. 예방접종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과연 얼마만큼 전파가 되는지, 그러면 치명률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대란입니다. 마스크 대란, 이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스크 요일제, 마스크 십부제, 공적 마스크, 즉 코로나19에부터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마스크 사재기와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2020년 7월까지는 하루 일평균 전국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5일 전으로 이 휴가와 또 연휴의 여파로 인해서 작은 유행이 있었고, 2020년 추석 전후로 물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고향에 방문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작은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우리는 새로운 변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첫 변이로 발견되었던 영국발 변이었던 알파 변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북방구의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3차 코로나 전국적 유행이죠. 이러한 변이, 그리고 예방접종의 시작,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등한시하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루 일평균 확진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을 오고 가는 정체세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인도발 변이라고 불리는 델타 변이입니다. 코로나19의 대표 변이었던 알파 변이보다도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감염지수가 약 2에서 2.5배 더 빠르면서 높기 때문에 전파 감염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1년 8월만 현재 델타 감염 확진율은 94%가 대한민국에 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021년 하반기의 우세종은 델타 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현재 최대 우세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확진 시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 시 치명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에서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예방접종이 상용화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 사회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긴급승인을 넘어서 미국 식약처를 통한 정식승인까지 나와서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예방접종들이 상용화를 기다리고 정식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50년 뒤, 100년 뒤 역사가들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1911년부터 12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사라질 것인지, 2009년 새로운 H1N1이라는 얼굴을 들고 나타난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를 괴롭힐지는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되지만, 2021년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역사가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우리 건강의 법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를 더 공부하고 우리가 이겨낸다면,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